아홉 번째 참가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취미활동으로 우리 노래에 도전을 했고 노래를 통해서 또 봉사를 하시고 싶다는 출사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민병국님의 들국화 여인! 여러분, 박수! 박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답은 9월, 민병국입니다. 사랑이 영원히 나면 사랑이 영원히 나면 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 그저 일어야 합니다 세워둘 이릴로 가려는 저 행당이 아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 아 오늘 밤도 눈물 짓는 결국과 여인이야 여러분 축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에 타는 불꽃은 무엇으로 그저 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이네 그저 일어야 합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그저 일어야 합니다 오늘도 서럽게 벌고 있는 결국과 아 어느 누가 어느 누가 감사조야 그 누구만 아멘